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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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ring 나한테 오라버니라고 불러야겠다 뭐라고? 얘가 증말 해봐 오라버니 하고 야 너 그만 안해? 누이라고 해 안그러면 힘난다 그래 좀 춥시다 안녕하세요 마이예서 이성아 이성아 역을 맡은 이상우입니다 전 좀 더 일찍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첫 촬영이 늦었습니다 이제야 첫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색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비용 감독님이랑 오늘 처음 맞춰봐서 그런지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할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이 열심히 재밌게 찍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이 열심히 재밌게 찍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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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